그 신동이 형은 더 스테이지 하고 그 한 번 나갔던 고기를 사주셨는데 산돌이에요 짠틀 자 그럼 은재석님 고기 한 번 사주신던가요 그러면? 회식비는 규현이 담당 아니야? 아 나 고깃집 계산 나 트러머 있는 거야 구규현이 와서 한 조각 먹은 다음에 자 여러분 자 계산 동안씩 가위바위보 해야죠 너무 짠 것처럼 규현이가 지금 그때 규현이 울었잖아 아니 너 우리 고기 먹은 게 왜 나왔나 없어? 아니 그 고기 먹을 때 나 안 불렀더라? 아니에요 와요 떼다 모른 걸로 기억해 어 맞다 안 불렀네 아 맞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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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이 난 안 돼 자가야 뭐 안 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